전북 익산 만경강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생태역사문화관이 시민들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보도에 신서유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시의 만경강문화관은 2019년도에 착공을 시작하여 3년여 만인 올해 3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관식에는 익산시장,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전북 지방환경청 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습니다. 호남평양의 곡창지대를 흐르는 만경강은 전북을 대표하는 강으로서 총길이 77.4km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10대 하천 중 하나로 선사시대로부터 해양교류의 허브로서 막중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1전시관인 만경강의 시간에서는 고대 만경강의 흔적부터 일제강점기의 수탈의 아픈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제2전시관에서는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만경강의 자연이란 주제로 현지의 어종과 곤충의 표본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패러글라이딩 체험공간을 통해 만경강 주변 경관을 보는 제3전시관, 만경강의 문화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만경강 문화관 개관으로 아이들과 주민들이 만경강의 해양교류 역사와 생태보존에 대해 학습하고, 만경강의 아름다움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신서유입니다.